자 여기는 바로 드림핑 드림핑 입니다 어 강이 앞에 딱 있구요 되게 예뻐요 강도 예쁘게 짰 입고 세세한 디자인 비행기죠 펜치도 있구요 텐트가 딱 있습니다 아 고릴라 고릴라가 있네요 고릴라 고고고 잘 만들었다 저 닮았죠 고릴라가 있고 전구가 와 되게 이쁘네 오 이런 야외형 전구가 예쁘다 이런 데서는 하루 딱 자고 하면 좋죠 더 드림핑 우리 촬영팀 역시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오 불 잘 붙었네 야 이거 불을 붙이면 불을 반대로 이렇게 아 이거 지금 뭐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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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픈 아버지 정진욱은 해바라기 싫을먹습니다 하하하하하 이거 뭐에요? 카메라에요? 응 이거 조그만 짐벌 아 짐벌? 응 불을 열심히 지피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스토어 스노우라인 샤워부스 이거는 샤워하는 거에요 딱 보면 유 키 큰사람 볼 수 있겠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못봐요 들어가도 샤워할때 이쁘게 하라그래서 샤오미 샤오미 샤오오온 샤오오오 ㅜㅜ 샤오오 procedures 어 지금 뭔가 할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샤워부스 샤오오 볼를를를를리랑 aquel år 안녕